현재 동작중인 객체 포인터를 셀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스윕트에서도 얘기했었구요. 이렇게 셀프 점 뭐 이런게 나오네요 셀프 점 자 수퍼는 부모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젝티브스 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뭐 이렇게 대괄호 대괄호가 있고 대괄호 사이에서 항상 앞에 랑 뒤에 뭐 이렇게 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오구요 여기 이제 메소드가 되어 함수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뒤에서 살펴볼 건데 어쨌든 셀프는 현재 현재 자신 객체 포인터 구요 수퍼는 부모다 자신의 부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